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듣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공개한 발언입니다. 미군 정찰기는 오늘도 한반도 주변을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한국의 공식 반응은 북한 내의 특이 동향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17일째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김정은 위원장.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